영화공간 주안이 오는 30일과 31일 특별기획전 백전백승기를 개최합니다.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 출신 백승기 영화감독의 첫 번째 기획전으로 작품, 수토구, 오늘도 평화로운, 인천스텔라 등 4개 작품을 상영합니다. 관람권은 영화공간 주안에서 현장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4천원입니다. 상영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영화공간 주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.